긴급탈출 긴급탈출! 아! 아! 하! 드디어 이 넓은 집으로 드디어 이사를 했어 하하하하하하 좋았어 이제 트렁크에서 많은 짐들을 꺼내볼까? 좋았어 일단 햇빛을 많이 보기 위해서 해바라기 5장이랑 그리고 이불 내 조각이랑 그리고 헛소리하지 말라는 헛소리책이랑 그리고 쌀국수 뜨빼기 좋았어 이거면 충분히 이제 의사를 다 할 수 있었어 좋았어 이제 들어가볼까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드디어 이 넓은 집으로 드디어 이사를 했어 하하하하하하 좋았어 일단 여기다가 흙을 뿌리고 해바라기를 심고 하하하하하하 이불을 여기 내장에 깔아넣고 뚝배기를 여기 넣고 책은 버리고 좋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따뜻하다 아이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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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밋밋하잖아? 이럴수가 가구를 이거 사야되니까 이거 흙으로는 이게 가구를 대처할 수 없어!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? 아저씨 무슨 흙으로 가구를 사요! 무슨 텔레비전을 사 이걸로! 빨리 나가! 저거 근데 해바라기 안돼요? 안돼! 안돼! 이럴수가! 내가 이사를 오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! 남은건 해바라기엔 흙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? 가구를 살 돈이 없어! 이제 흙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건 가구로 대처할 수가 없어! 가구가 필요한데 이령은 집이 너무 허전해서 안된단 말이야! 어떻게 하면 좋지? 그의 Bride 1 이럴수가 있어? 쫄깃쫄깃Or rat 흙백 어딜 G automatic 뭐지? 테이픽 꿀잼! 이럴수가 있어! 꿀잼 꿀잼! 오늘 무한도전 엄청 재밌네! 꿀잼 꿀잼! 꿀잼 꿀잼! 엄마! 왜? 나 아이스크림 꺼내 먹어도 돼? 음... 대신 냉장고에서 하나만 꺼내 먹어야 된다? 아이 알겠어 요로야 내 것도 싫어! 여보 여보 나 미안한데 불안전만 편기증이 나서 물이 나겠네 여보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완전 괜찮은 싱크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 떠다 먹으면 되지 알았어요 이럴 수가 싱크대 냉장고 TV 그리고 전등 그리고 유리판 뭐니? 유리판까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가구들이 있다면 나도 저렇게 화목해질 수 있는 거구만 나도 저렇게 화목해지고 싶은 듯 나도 저런 가구가 있고 싶은 듯 아이 나는 저 가족들처럼 전등도 없고 여기 TV도 없고 침대도 없고 여기 싱크대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다 없어 이 흑들 이건 난 아무것도 없다고 이 자식들 아무것도 안 되는 이 흑밖에 안 되는 녀석들 이 자식 이 자식들 아니? 뭐니? 뭐지 이건? 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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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어디지? 이럴수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문만 있잖아? 이럴수가 심지어 비밀통로잖아? 이럴수가 좋았어? 비밀통로다 이 자식들아 들리지? 안들리지? 비밀통로다 들리지? 비밀통로다 들리지? 비밀통로다 아니? 옆집인거 같은데 아니? 슬쩍? 아유 여보 멀뚱멀뚱 잊지 말고 오늘 놀이동산 가기로 한 날이잖아 애들이랑 다같이 흡 아 맞다 오늘 놀이공산 간다고 했지 쉬는 날에 아 맞다 흡 아 애들아 놀이공산 진짜 가고 싶어? 가고 싶어? 동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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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귀찮은데 나중에 하면 안될까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가자 빨리 어쩔 수 없다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네 에이 지금 바로 출발하자 지금 딱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나가요 갑시다 아이 귀찮아 집에 아무도 없잖아 그렇다는 거는 나 혼자 집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구만 확실하게 지켜드리지 일단 물부터 아 아 아 정말 맛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다 아 아 아 아 역시 냉장고에 깨끗하게 어울린 실크를 이렇게 몸에 묻는 정말 좋지 왜 실크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군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티비다 그 다음에 인생이다 이 여기부터 해야지 침대다 이 그리쥐 Math 우리 집에 이불 밖에 없는데 여긴 너무 복신복제 하잖아 하 그 그 다음에 책상이다 어이구! 옷장이구나! 아니? 좋았어! 어머! 여보! 나 오늘 어떤 것 같아요? 음! 보아니! 오늘따로 정말 이쁜 모습을 갖고 있구나! 어머! 어머! 오빠! 너무 부끄러워요! 좋았어! 다음은 화장품 있다! 어휴! 오빠!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! 오늘따로 우리 애가 너! 화장이 진한 걸 보니까 오늘 밀가루 보려구나! 어머! 그런 농담 하면 안 돼요! 좋았어! 이젠 화장실이다! 그 다음은 화장실이다! 아니? 이..이게..이게 그 좌변기라고 하는 거구만! 아니? 우리 집은 피새식 밖에 없어서 이게 이런건줄 몰랐어! 한번 쏴봐야지! 한번? 괴변한다! 이이익! 으아아아악!! 으아아악! 아하.. 아.. 시원하다! 아가 Comics 그럼 욕조단! 아 너무 시원해요 아빠 아 애들아 재밌니 아빠 너무 욕조가 너무 시원해요 야 그렇게 뛰어나면 안된단다 아빠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은 3층이다 뭐니 여기 쪽쪽 애가 있잖아 우리 애 정말 잘 먹는다 우리 애 정말 이렇게 먹는 것 좀 봐요 우리 애가 이 정도면 완전 우량아 아니에요 우리 애 정말 잘 먹는구나 그 다음은 이제 인형놀이다 아빠 나랑 이제 인형놀이 해줘요 아들아 일단 인형놀이가 뭐라 할까 동구해요 아버지 아싸 덩크슛 애들이 벌써 다 컸구나 인형으로 덩크슛도 놀 줄 알다니 아빠도 한번 해보구만 아빠도 덩크슛을 한다 너무 재밌었다 아 여기 이거 가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안에 가구를 내면 재밌잖아 나도 우리 집에 가구만 있었으면 딱 좋았을텐데 말이야 잠깐만 그걸 그냥 훔치면 되지 않을까 쓰거나? 아니야 가구를 또 왜 훔쳐야 그런건 도둑질이라고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이야 쓰거나 죽어도 그런건 하면 안된다고 절대로 도둑질은 너무 나쁜거야 하면 안돼 맞아 확실히 도둑질은 정말 나쁜 행동이야 좋았어 드디어 다 만들었다 우리집이 이렇게 아늑해지는 공간인데 너무 좋아 일단 뭐부터 할까 아빠는 우리 농구 마주합시다 좋았어 아들아 농구 덩크슛 좋았어 내가 그걸 또 깜빡해 아이고 잠시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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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거 내가 아이고 그걸 아이고 그거를 아이고 아이고 아휴 벌써 밤이 늦었네 야 오늘 놀이공원 재밌었어 놀이공원 재밌었어 졸립다 아휴 집에 가서 푹신한 침대에서 자자 아휴 빨리 쉬고 싶어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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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둑이가 없어졌는데 바둑이 어디왔지 어? 어? 바둑아! 뭐지? 집안에 있나? 일단 집에 들어가보자 어이 우리 초인종 어디있어 초인종 초인종 어? 뭐야 바둑아 어디있어? 바둑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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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? 어 2층도 올라가봐 2층도 거실에 아무것도 없네 2층 어? 어 2층에 어? 어? 오빠아아아아아아아 왜그래 무슨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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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장난감이 다 없어졌어 이럴수가 내 도둑이야 야 어떤 도둑놈이 우리집을 모조리 털어갔나봐 아 내 도둑이야 어떤 녀석이야 아니 도둑이 내 병풍팩 이런것도 없어진건 아니겠지 어? 뭐야 이거 아휴 우리 이 집에 있는거라곤 이 액재 하나밖에 없네 아휴 이럴수가 어? 아휴 우리집 망했네 어떡해 우리집 망해버렸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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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면 좋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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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가져갈게요 죄송합니다 아휴 실이 많았습니다 아휴 어? 야 뭐야 저거 잡아 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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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야 여기 아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집에 야 우리집에 비밀톱구가 있었네 야 너 뭐하는 애야 야 야 너 뭐하는 애야 야 어딜 갈려고 야 소독놈 잡아놔 어딜 갈려고 이 자식아 내 도둑이 내놔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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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도둑이 여기 있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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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우리집 강으로 간다 다 훔쳐갔구만 이거 안내해서 이거 신고합시다 신고해야지 당연히 신고할거야 아휴 바둑이야 여기 있었네 바둑아 바둑아 우리 오먹이 우리 오먹이 무슨 오먹이야 바둑아 봐도 바둑인데 어 이빨 신고합시다 이거 이빨 신고한다 아휴 아휴 이거 우리집 촌류도 우리촌류도 여기있네 아휴 우리 찡찡하고 찡찡이라고요 우리 찡찡해요 이 아이씨 이거 신고해야겠네 이거 일단 우리집 가구는 다 가져가겠습니다 예 아휴 아휴 뭐하는거야 우리집은 지금 아휴 내 옷도 빨리 벗어요 내 옷도 빨리 벗어 뭐 니네 집이야 우리집인데 어휴 진짜 이상하존시네 이거 아휴 우리집만이 여보 이 사람이 내 속옷 가져갔다니까 아휴 나쁜 사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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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진짜 이거 몹쓸 사람이네 이거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우리집 가구를 훔쳐가다니 어 거창 우리집 다 망하게 생겼네 아휴 아휴 애들아 가자 이제 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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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이 망하겠구만 아휴 가자 아휴 아휴 큰일 날뻔했네 이거 아휴 장난감 여기있잖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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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상하존시란 말이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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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